그럴때는 민물낚시를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키라마 북부 나고시 외곽에 캐스팅 gp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안좋아서 비가 내리거나 리프웨이딩이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민물낚시를 가시면 됩니다. 꼭 바다에서 낚시 안하셔도 돼요. 오키나와에는 우리 개념으로 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조그마한 냇물 하천이 곳곳에 있습니다. 상류에는 댐도 만들어져 있어요. 낚이는 오종은 역시 아주 짧은 하천이다 보니까 바다의 만조 간조 수위에 따라서 짠물이 섞이거나 안 섞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중류 정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기수역까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종류들, 갈령갱이 종류들이라거나 갈돔 종류, 능성어 종류들의 민물을 좀 먹어도 되는 것들이 리프에서 낚이는 것처럼 강에서도 좀 낚입니다. 특히 또 감성돔, 우리나라 완전 그 감성돔은 아닌데요. 남양감성돔이라고 해서 생긴 건 거의 99% 유사한 감성돔도 루어에 잘 낚입니다. 기수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기수역을 벗어나고 바다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담수욕으로 올라가면 정글 퍼치가 낚입니다. 미끼유라고 그러는데요. 오키나와에서는. 이것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이즈도 손바닥만한 것에서 큰 40 넘는 것까지 파워가 대단하고 이것만을 노려서 제가 낚시를 한 적도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땜에는 베스가 있는데 플로리다 베스가 있어요. 이거는 70년대 주둔했던 미군들이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이런 민물낚시 완전 개류낚시가 되는데 이게 초행길에는 혼자서 포인트를 찾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낚시에서는 현지 낚시인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포인트가 멀고 또 정글 속인 경우도 있고 큰 대로변에서 벗어나서 샛길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핸드폰이 안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조금 위험합니다. 정글을 해치고 들어갑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것이 치안 문제가 아니고 하부라고 부르는 현지에서 하부라고 부르는 독사가 있어요. 독은 우리의 살모사보다는 약하다고 하는데 송곳니가 살모사보다 훨씬 길어가지고 한 번 물리면 몸에 들어가는 주입되는 독의 양이 치사량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개류낚시에서는 필수적으로 현지인을 동행하시고 하부가 출몰하는 지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민물낚시를 혼자서는 못하느냐? 아니에요. 시내를, 나하시내를 흐르는 도랑으로 가시면 됩니다. 틸라피아가 우룩을 대고요. 거대한 플래코도 있어요. 거의 아마존 수준입니다. 이게 틸라피아는 과거에 정부에서 방류한 거라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 것도 나옵니다. 눈으로 다 보여요.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하천, 개울, 가수도도 흘러들어가는 그런 동네 하천인데요. 플래코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열대어 기르시는 분들이 청소고기잖아요. 플래코, 익이 먹는 플래코들을 기르다가 너무 커지면 동네 하천에 방류를 버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죽지 않고 아열대니까요. 점점 커져서 현재는 팔뚝만한 길이가 무거워한 게 보입니다. 물론 그거 낚시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건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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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단입니다. 정말 낚시를 할 수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가서 낚으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어린이들이 가끔 심심할 때 시간 때우기로 장난삼아 하는 낚시예요. 아, 그 다음에 이 틸라피아 플래코 이외에 무태장어가 있어요. 우리 무태장어를 낚으시려면 눈에 보이지는 않고 구석진 곳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루어에는 안 낚이고 생미끼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미끼는 소세지 달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수가 좋으면 시내의 그 하천 또랑에 커다란 지이피나 상어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꼭 목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지 오키나와의 젊은이들 중에는 오로지 그 민물 그 하천에 들어온 지이피하고 상어만을 노리는 젊은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마리 낚시동말동인데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하니까 시내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낚시꾼이시면 물에 분명히 눈길이 갈 거예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낚시 얘기만 했습니다. 오키나와 보처럼 찾아갔는데 낚시도 관광도 많이 즐기실 거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 현지의 별미도 즐겨 보실 수 있죠? 오키나와 현지 별미 그러면 해산물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유명하겠어요. 열대 지방의 생선회나 여러 가지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즐기실 만한 거 그러면 서민들이 즐기는 오키나와 소바라는 게 있어요. 소바 그러니까 메밀국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밀가루로 만든 국수입니다. 그거를 말간 고깃국물에 하고 그 위에 돼지고기 삶은 게 이렇게 몇 점 얹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테비찌라는 요리가 있어요. 테비찌는 돼지 족발을 튀긴 겁니다.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만드는 돼지고기들이 요리가 이런 머릿고기, 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야기라는 게 있어요. 야기는 염소인데 오키나와에서는 자양강장 남자의 좋은 요리다라고 해서 또 좀 비싸게 팔고 있는 전통요리입니다. 오키나와 전통요리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메리카 군인들, 미군들이 주둔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에, 나하 시내에 여기저기 스테이크 요리집이 많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큰 썰로인 스테이크 텐더로인 스테이크 맛보실 수 있습니다. 왜 멕시칸 요리 중에 타코스라고 있잖아요. 그거에서 파생된 요리인데 타코 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타코스에 들어가는 가장 야채나 치즈, 고기 가루 이런 것들을 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별미 삼아서 한 번쯤은 즐겨 보실 만합니다. 오키나와 방문 기념품이라고 하면 일단 오키나와 시내나 가정집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자 모양의 우리네 눈은 해태상 같은 게 거기에 시자라서 사자상이 있고요. 그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품으로 만들어진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금이 유명합니다. 산호소금, 순도가 높은 소금이고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드는 공장이 여기저기 있어요. 오키나와의 제일 많은 농산물이 사탕수수인데 각 원당들, 오키나와 어느 지역의 사탕수수 원당이라도 흑당이라고 저사만이 파는 것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두부를 발효시켜서 만든 도후요라는 게 있어요. 두부를 발효시켜서 치즈처럼 만든 건데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쿠가라스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 이건데 이건 도까시치를 스쿠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치어들을 많이 잡아서 그거를 유리병에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어서 병조림을 한 겁니다. 먹는 법은 두부를 조그맣게 생두부를 자르고 그 위에 한 마리 올리고 거기에 간장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술안주에 적합한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키나와에는 술도가가 굉장히 많아요. 쌀로 빚은 증류주입니다. 소주인데 이거는 아와몰이라고 그럽니다. 술도가마다 고유한 이름으로 내놓습니다. 옆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들에도 다 나름 전통 아와몰이가 있습니다. 도수는 낮게는 20도 정도 우리나라 소주 수준에서부터 훈하게 40도, 65도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 것도 한 병 기념삼아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